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침해사고 분석 여러분들 업무 중에서 로고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DS 로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큐리티 오니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치 과정과 기타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여러가지 분석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로고 분석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스템 인프라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로고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쪽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프라 하나의 인프라가 있으면 그 인프라의 전체적인 로고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우리들이 로고가 있는 것이 DDoS, IDS, IPS, 웹방화벽, 방화벽 등 여러가지 로고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안 장비들, 우리가 보안 장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로고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 이것 이외에도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앞에 보안 장비들이고 이거 이외에도 웹실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APT 공격에 대한 솔루션들 여러가지 이제 그러한 로고들이 보안 장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고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쪽으로 보면 당연히 웹 서버에 관한 웹 서버 로고들 우리가 웹 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파치 로고 같은 경우나 IIS 로고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가지 그런 로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와스에 관련된 로고들 어떤 통케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거나 웹 로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가지 그 와스와 관련된 로고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안에 서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로고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로그아웃을 누가 어떤 계정 로고 같은 경우 그런 여러가지 로고들 그 다음에 이벤트 로고들 기타 등등등 여러 많은 로고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오피스 구간으로 가면은 개인 PC에 관련된 로고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백신의 로그 쪽에 그 아니 개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이제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그런 로고들이 또 여기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로그 분석이라는 것 자체의 침해석 분석에서 로그 분석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해야 하는 그러한 작업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하나하나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또 그 시스템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하나에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통합 로고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통합 로고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로고를 하고 난 뒤에 이 안에서 어떤 이상증후 탐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저리들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이외에도 로고들은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나 아니면 대기업에 있을 때도 제가 맡은 그런 보안 솔루션들만 하더라도 한 15개 정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솔루션만 가지고도요. 그거 외에도 이제 개인 PC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로고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침해사고 분석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또 포렌즈 분석이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포렌즈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에 관련된 포렌즈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로고 분석이 있지만 플러스 또 이미지 분석까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메모리 분석까지 들어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개인 PC 저희들이 책 나온 것들 보면 보통 개인 PC에 관련된 어떠한 포렌즈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윈도우즈 기반의 그런 포렌즈 분석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하나의 다 침해사고 분석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나오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들이 개인정보 유출인지 아니면은 내부에 들어와서 다시 그 시스템을 어떤 것들을 파괴를 시키기 위한 목적의 어떤 침해사고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살펴볼 것은 바로 이 IDS, IPS 로그 부분들입니다. IDS, IPS 로그예요. 물론 이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장비 인프라들이나 아니면 웹 쪽이나 아니면 개인 PC에 관련된 그런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지식을 공유를 할 것이고요. 이 IDS, IPS 우리가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침입 탐지 시스템은 우리가 IDS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PS 같은 경우에는 침입 타단, 차단 기능까지 들어가는 있는 부분들이고 이 IPS 기능 쪽에서 IDS의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개할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그 장비를 네트워크의 어느 부분에다가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차단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탐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큐리티 오니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큐리티 오니온은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러한 도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오니온에 관련된 우리가 강의들이 벌써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자, 시큐리티 오니온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기터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터브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터브 쪽으로 들어가시면 시큐리티 오니온에서 위키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위키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시큐리티 오니온에 설명이 되어 있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0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오니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죠. nsm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이놈 통합 로그 분석에 관련된 것들이 다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흘러가는 것, 네트워크에 흘러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이제 공격자가 있을 거고요. 네, 공격자가 있을 거고 그 공격자가 이제 서버를 도착하기 전에 그 가운데 다양한 이제 보안 장비 솔루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도스 장비가 있을 거고, IDS, IPS 장비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 앞에 쪽에 이제 방화벽이 또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서버 쪽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IDS, 우리가 시큐리티 오니온은 바로 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패턴들 여기 공격자가 진행을 하겠죠. 공격을 진행을 했을 때 그 다양한 패턴들이 여기 안에 발생이 되겠죠. 공격 패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IDS라는 것은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패킷 정보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게 돼요.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네트워크 패킷 정보들을 다 사용자들한테, 분석가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특정한 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룰이 바로 이제 스노트 룰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리카타라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리카타라는 룰을 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상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 IDS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룰을 기반으로 여기서 탐지된 것을 관리자들한테 알람을 해주는 거죠. 알람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시큐티 오니언의 특징들입니다. 풀 패킷 캡처, 어떤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IDS나 HIDS 같은 그런 디텍션 시스템에 다 호환성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상 환경에다가 구축을 하겠지만 실제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보안 장비, 보안 장비라고 해봤자 이제 서버입니다. 네트워크 서버 쪽에다가 구축을 해가지고 실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풀 어너라이즈 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큐티 오니언이라는 것이 오픈소스다 보니까 제 주위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 거기서 이제 연구 과제로 이렇게 오픈소스로 활용한 어떤 IDS 구축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 과제로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소기업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교육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솔직히 대기업이나 제가 닮았던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금융권 그런 데에서도 시큐티 오니언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책임 소재가 있죠. 우리가 오픈소스라는 것을 분명히 사용해도 충분히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오픈소스에 시큐티 오니언이 포함되어 있는 이 토합로그 ELK라고 얘기하거든요.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이 토합로그 시스템이라는 것들도 가게 KBS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로그 분석을 하는 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발생되는 그런 로그들이 발생되는 곳에서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만 사용하지는 않고 다른 상용 솔루션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책임 소재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IDS하고 IDS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안 장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앞에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죠. 앞에 책을 앞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비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오픈소스를 도입한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업체들한테 업체들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나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룰셋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용 솔루션 또 실시 인증을 받은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검토가 된 것을 가지고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용 솔루션을 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큐리티 오니언을 가지고 실무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이제 하드웨어 요구사항인데 이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VM에다가 설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4CPU 코어 외계되면 이제 ELK 때문에 그래요. ELK는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인데 이 통합 로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ELK가 어떤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유입이 되다 보면 분석하는데 성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리소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적어도 8기가 정도 램 이 8기가 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서버가 8기가 아니고요. 가상 환경에다가 줘야 하는 최소한의 겁니다. 진짜로 더 많은 리소스를 주면 적어도 한 16기가 정도 그 정도 줘야만이 무난하게 ELK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스트까지 포함을 하면 보통 24기가에서 36기가 저도 이제 노트북이 24기가거든요. 24기가에다가 돌려도 두세 개 정도 공격자하고 희생자하고 IDS만 돌리더라도 세 개만 돌리더라도 굉장히 버거워요.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리티 오니언을 저희들이 교육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싶지만 이 컴퓨터 사양, 교육 환경들이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많이 집어넣는데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교육할 때 그냥 이렇게 시연 중심으로 많이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욕심 같으면 다 해주고 싶은데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K실드 이번에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들을 아예 다 구축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K실드 주니어 콘텐츠 개발을 제가 맡았는데 이 K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하고 그 다음에 IDS, 그 다음에 웹 방화벽, 그 다음에 웹 방화벽,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개인 PC들을 해가지고 한 7개에서 8개의 그런 보안 장비와 서버들을 다 교육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K실드 주니어는 서버에 붙어가지고 호스트에 깔지는 않습니다. 서버에 직접 붙어가지고 이것들을 충분히 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할 부분들은 나중에 설치 과정들은 저하고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보면 여기 중간에 이 고래 있죠. 이거는 이제 도커입니다. 도커요. 최근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좀 유행을 하고 있죠. 유행보다는 많은 곳에서 실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고요. 도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강의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도커 환경이 아니었었고요. 그 안에 이제 스노트기만 아까 이야기했죠. 그 룰과 관련된 그런 스노트의 기반들이 깔려져 있고 그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ELK 우리가 ELK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일렉트리 서치하고 그 다음에 러브스텍하고 키바나 이 세 개의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검색을 할 수 있는, 인덱스 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와 그것들을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그거를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EL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L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합 로고 분석이기 때문에 IT 보안 쪽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통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무튼 데이터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유료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좀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LK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로고들을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공격 탐지들 공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탐지들을 이쪽에다가 다 이제 집어넣고 인덱싱을 하고 분석을 비주얼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노트르 기반이나 아니면 수리타카타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공격 탐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타 이제 어떤 디바이스 로고 시스로고라고 얘기를 하죠. 시스로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PC 쪽에서 발생한 어떤 시스본 로고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PC에서 발생한 어떤 백신 관련된 로고 같은 경우나 뭐 이벤트들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쪽으로 다 땡긴 다음에 ELK 쪽에다가 이쪽에다 넣어놓고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반들이 바로 이제 도커 컨테이너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접속을 할 때도 이 도커라는 개념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도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가 있고요. 이거는 너무나 작아가지고 한번 나중에 이렇게 좀 크게 봐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은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습을 하면서요. 그래서 시큐티 어니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기에는 이런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ELK 플러스 이제 수고일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수고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노트에서 아니면 수리카타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구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제일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이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큐티 어니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이 통합 로고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온 어떤 로고들을 여러분들이 치매사고 분석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큐티 어니언을 직접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자에서 희생자로 한번 로고를 발생시키면서 어떻게 로고들이 쌓이는지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언서 전달아